오늘 메뉴는 동모짜렐라 돈까스와 비빔줄면입니다. 마지막으로 메뉴는 동모짜렐라 돈까스와 비빔란라 돈까스는 엄청 맛있네요. 그것뿌맛이 더 맛있으면 그냥 먹방을 먹기고 있어요. 이건 너무 맛있다. 아삭한 치즈는 너무 맛있네요. 닭다리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끝! 피스!